안녕하십니까. 정본부장입니다. 지금 총선이 한 3달도 안 남았나요? 거의? 4월 10일이니까. 4월 10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이 이제 8일이니까 거의 아마 3달 딱 남았습니다. 지금 한동훈 비대위 체제도 지금 국민의힘은 가고 있고 민주당은 이재명을 중심으로 계속 가고 있는데 아무튼 지금 가장 핵심은 이준석, 이낙연 이분들이 나가서 얼만큼 기존에 있는 어떤 레짐을 깰 수 있느냐 이런 부분과 그리고 과연 한동훈 비대위가 뭔가 좀 해낼 수 있느냐 그러니까 국힘이 지금 현재 갖고 있는 113석이잖아요. 그렇죠? 113석. 지금 현재 113석으로는 어떤 개혁도 할 수 없고 뭔가 추진을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의석석이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가 해야 될 가장 큰 목표는 어쨌든 과반의 의석 확보죠. 그러니까 비대위석까지 다 합해서 150석을 넘어야 된다. 그러려면 지역구에서 130석 이상이 나와야 되는 거죠. 비례대표에서 지난 21대 총선에서 19석을 했으니까 비대위석을 지금부터 조금, 만약에 지역구에서 130석을 한다고 그러면 의석이 좀 늘어나겠죠. 비대위석에서 150석 이상을 지역구에서 130석을 한다고 그러면 아마 150석 이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하나 제언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제언. 뭐냐면 어쨌든 지금 여당이 국민의힘이기 때문에 저희가 원하는 것은 이제 금융개혁이잖아요. 그렇죠? 금융개혁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행정부의 도움이 필요하고 민주당이 이제 법안을 내는 것이 제일 민주당한테 이제 법안을 내달라.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지금 현재 이제 과반의석을 갖고 있는 163석이잖아요. 그렇죠? 163석의 그 거대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이 이제 그 개정안에 동참해달라고 제가 이제 12월 31일날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일 좋은 건 사실 행정부에서 알아서 해주는 게 제일 좋죠. 알아서 해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만 지금 제일 이제 어떻게 보면 그게 핵심인데 그게 안 되니까 자꾸 이제 법안을 개정해 법안을 올려서 상정해서 개정안을 자꾸 내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김용민 의원이라든지 박용진이라든지 강훈식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박순혁 작가께서 일단 뭐 창당을 안 하시기로 했고 지금 현재 상당히 지금 치과에 들어가 계시는데 지금 현재는 영상이 나오긴 나오는데 옛날에 찍은 영상인 것 같더라고요. 지금 이제 뭘 하고 계시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본인이 뭔가 지금 어디다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어디에 뭐 이렇게 영입 의사를 받았다는 얘기는 없었다라고 이제 12월 27일 날 세계일보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고 또 본인 성격상 본인이 직접 어느 당에다가 나 좀 해달라고 얘기를 하실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미 빌샷이 되셨잖아요. 그렇죠? 이제 정치가 빌샷이 됐고 누구 대한민국에서 웬만큼 개인 투자자들이 그를 찬성하든 안 찬성하든 박순혁이라는 이름을 이제 모르는 분은 없습니다. 개인 투자자들 중에서. 주식이라든 것을 하는 분들은 욕을 하든 박순혁 작가 욕도 많이 하다고요. 대머리다, 문어 대가리 어쩌고 어쩌고 욕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사기꾼이다, 작전 세력이다 등등의 욕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도 어쨌든 어쨌든 그가 얘기하려고 하는 내용이 공미도 개혁이라든지 금융 개혁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게 본의가 나쁜 의도든 뭐든 그게 어쨌든 금융 개혁 자체를 찬성할 거 아니겠어요? 본인이 박순혁이 나쁜 놈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그분이 얘기하는 그 취 자체는 어떻게든 간에 찬성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금융 개혁이라는 취지에는 동감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박순혁 작가께서 이미 빅샷이 됐고 정치적으로 상당히 지금 우월적 위치에 있다 이렇게 한다면 저는 박순혁 작가를 국민의힘에서 지금 여의도, 영등포 을이죠. 영등포 을, 영등포 갑이 아니고 을입니다. 여의도가 지금 여의도, 여의도 동이 위치에 있는 곳이 영등포 을인데 박순혁 작가를 영입해서 전략 공천을 하면 얻어지는 다섯 가지 이득을 제가 한번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단 아주 장황한 얘기 필요 없고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영등포 을이 현재 김민석 의원한테 지금 저희에게서 지금 뺏겼죠. 원래는 권영세 의원이었어요. 권영세 의원이 지금 용산구로 가 있고 본인 지금 원래 영등포 을인데 거기서 한 삼성까지 했어요. 상당히 권영세 의원이 오래 했는데 지금 현재 김민석 의원, 김민석이 영등포 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일단 박순혁 작가를 영입하면 여의도에 전략 공천을 하게 되면 김민석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 오래 살았어요. 영등포 을 지역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본인이 거기서 예전에 당선된 적도 있고 2000년도 초반에 거기도 아마 삼선일 겁니다. 영등포 을에서만 삼선. 그래서 국민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타단하기 어려운 곳입니다. 강남 삼구뿐만 아니라 용산 이런 데서도 강남 삼구도 어떻게 보면 100%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미 지금 민주당 의원이 그것도 이름이 쟁쟁한 의원이잖아요. 김민석이라고 하면 예전에 대통령 후보라고 하는 얘기까지 있었어요. 그 의석을 뺏어온다는 것은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저는 영등포 을에 박순혁 작가를 전략 공천하면 저는 국민의힘이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이 이긴다고 생각해요. 가장 큰 이유는 일단 박순혁 작가가 갖고 있는 여의도 자체가 부촌의 이미지. 그러니까 박순혁 작가가 이미지가 막 엄청 소위 얘기해서 잘나고 소위 얘기해서 있는 집 자식 같은 이미지가 아니에요. 솔직히 가라고 얘기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영등포 을에서 여의도를 빼고는 다 민주당 세계야. 여의도만 여의도만 압도적으로 국민의힘을 찍어줄 뿐이지 나머지 신림동이니 신길 이쪽은 다 민주당입니다. 그래서 김민석 민주당 후보가 만약에 박순혁 작가가 국민의힘으로 나오는 순간 제가 봤을 때는 위험해요. 지금 현재 박용찬인가요? 거기 지금 현재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박용찬이라고 MBC 앵커였습니다. MBC 앵커였는데 그분이 여의도 초, 중, 고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여의도에서 뼈속 깊이 있어서 본인이 거기 출신이기 때문에 여의도에서는 확실한 표를 얻을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원래 국민의힘은 여의도에서 싹쓸이를 해. 나머지에서 지니까 문제지. 그런데 박순혁 작가에서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이미지가 혁신의 이미지고 개혁의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김민석이 갖고 있는 어떤 민주당 세를 꺾을 수 있는 분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여의도가 속해 있는 영등포 의를 탈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박순혁 작가를 전략 공천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늘 말씀드렸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비례의석이 현재 이제 지난 21년 아니 21대 총선에서 19석을 차지했어요. 비례의석을. 32%인가 해서 19석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국민의힘이 130석을 가져간다고 했을 때도 사실은 비례의석을 10석 더 플러스 시키기는 어려워. 보통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못했다면 22, 23석 정도를 가져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박순혁 작가를 만약에 영입을 해서 전략 공천을 한다면 박순혁 작가가 영입되는 순간 플러스 10이 더 추가돼요. 그러니까 거의 30석. 그러니까 47석 중에서 비례의석 30석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금융개혁당이 출범이 됐을 때는 우리가 21석을 갖고 온다고 생각했어요. 비례의석만 21석. 그런데 그 의석 중에 절반 정도는 다 가져오지 못하고 한 10석 정도는 국민의힘에 엄칠 수가 있다. 그건 박순혁 효과죠. 박순혁 효과. 그래서 비례의석 10석과 지역구 영등포 을을 가져올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이유입니다. 이걸 확실히 가져오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전략 공천했을 때. 그러니까 수익에서 11석이 추가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례의석 10석과 그리고 지역구 1석이니까 11석이 추가되는 겁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숫자죠. 말하자면. 지금 웬만한 국회의원 전략 공천해서 그 사람 자체도 될까 말까 하는 곳인데 그 어렵다는 영등포 을. 그것도 김민석이라는 거물이 포진되어 있는 영등포 을. 그리고 비례대표 10석을. 그래서 11석을 가져온다. 이건 엄청난 효과입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세 개가 더 있어. 세 개가 더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국민의힘은 기본적으로 금융권이라든지 증권업계 전문가들이 없는 걸로 소문이 나 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전문가 소위 얘기했던 또는 경제관료 이런 사람들은 많은데 증권 전문가라든지 금융 전문가는 없는 것 같은 느낌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박수영 작가께서 일단 영입이 되시면 그것이 일소에 해결이 됩니다. 일소에. 지금 민주당 쪽에서 그런 의원들이 좀 많죠. 증권 업계에서 사장을 하시거나 또는 소위 얘기해서 펀드매니저를 하셨다. 이런 분들은 좀 있어요. 한 두세 분 정도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홍성국이 형 이런 분들도 증권업계에서 CEO 하셨던 분이시고 이런 분들. 그런데 국민의힘은 제가 알기로는 증권업계에서 CEO 하셨던 분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어요. 없고 펀드매니저도 없고 그냥 금융권 자체가 없어. 다 그냥 뭐냐면 보면 다 금융관료야. 경제관료란 말이지. 그러니까 국민들이 봤을 때 개인투자자들이 1,700만이나 있는데 국민의힘을 딱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개인투자자들한테 별로 호감이 가지 않는 사람들만 국회의원으로 있는 거야. 왜? 경제관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개인투자자들한테 절대 큰 호감이 가는 사람들이 아니야. 일단 기본적으로 금융감독원장부터가 벌써 이렇게 별로 썩 비호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수영 작가께서 영입이 되시면 일단 그 부분이 해결이 되고 또 지역구가 여의도이기 때문에 여의도 증권가에 있는 기업들은 다 관내가 되는 거예요. 관내. 그러니까 뭐랄까요? 박수영 작가께서 있는 지역구에 관내가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영등포구청장이라든지 이런 분들 다 그냥 박수영 작가 밑에 계시는 거지. 그리고 특히나 그 여의도 안에 있는 분들은 여기 있는 증권가에 있는 분들은 그냥 박수영 작가께서 관내에 있는 기업들을 그냥 순방할 수도 있고 그냥 뚜벅뚜벅 들어갈 수도 있어요. 관내에 있는 건데 관내. 자기 관할 지역구에 있는 기업 탐방하는데 그게 뭐가 어려요. 박수영 작가께서 그냥 기업 탐방을 하시는 거야 관내를. 얼마나 쉬워. 금융감독원도 그냥 뚜벅뚜벅 들어가는 거야. 뚜벅뚜벅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 신한증권? 바로 들어가는 거지. 부를 필요도 없어. 청문회 이런 데 부를 필요도 없고 본인 관내니까 그냥 들어가서 사장님 나오시라고 해서 인사 한 번 하고 공무에도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계십니까? 물어보면 되는 거지. 얼마나 쉬워. 괜히 청문회고 뭐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국회의원이 바로 들어가시면 돼. 거기 신형증권이나 여의도에 있는 증권에서 다 들어가시면 돼. 얼마나 편해. 아주 편한 일이죠. 아주 편한 일이다. 자동으로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금융 전문가의 이미지를 가지면서 또 여의도 관내에 있는 증권사들을 탐방할 수 있다. 박수영 작가가 직접 탐방할 수 있다. 이런 어떤 아주 강한 강점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한테도 좋고 또 국민의힘한테도 상당히 좋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뭐냐면 사실 어떻게 보면 박수영 작가께서 뭐랄까요. 사실 미래 전문가잖아요. 미래. 그러니까 말하자면 미래 산업 전문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2차전지라는 어떤 그런 확고한 아이템을 갖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냥 두루뭉실한 얘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얘기야. 예를 들면 내년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나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소위 얘기해서 중국을 막 까들기 시작할 건데 이 당 내에서 말입니다. 당 내에서 반중. 그냥 두루뭉실하게 추상적인 반중이 아니라 정말 확고한 아이템을 가지고 2차전지라는 확고한 아이템을 가지고 그것도 금융상식을 딱 기반으로 가지고 계시면서 2차전지라는 확고한 아이템을 가지고 중국을 바로 디베이트 할 수 있는 아주 그냥 소위에서 반대 중국 전문가가 하나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안에서 트럼프가 정말 딱 들어도 야 정말 전문가 있구나. 한국 국민의힘 당에 저런 중국에 대해서 특히나 2차전지라는 그런 아이템을 딱 한정돼서 그걸 딱 포인트로 잡고 중국을 완전히 아작을 낼 수 있는 미래 산업이라고 생각하는 2차전지를 가지고 중국을 완전히 어떻게 보면 성토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가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고 또 어떻게 보면 트럼프 정부가 됐을 때 상당히 어떻게 보면 그런 레버리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러니까 호수력을 가지게 되는 거죠. 미국에 대해서 그냥 아무것도 없고 전문가도 없고 이런 상황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을 우리가 대동하잖아요. 미국 갈 때도 대동하고 저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 따라갔을 때 대동하고 가지 않습니까. 그때처럼 박수현 작가가 윤석열 대통령 따라가는 거예요. 가서 2차전지니 뭐니 반중국적인 정책에 대해서 완전히 그냥 한 번 브리핑 해주는 거야. 중국 나쁜 놈이다. 중국이 2차전지가 이게 문제가 있다 하면서 그냥 트럼프가 듣기에 상당히 좋은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거를 국회의원의 신분에서 트럼프가 보기에는 야 이거 지금 한국 정부가 상당히 준비돼 있구나. 어떻게 보면 자기의 어떤 대중국 정책 그러니까 중국을 상당히 더 까내린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엄청나게 지금 중국에 대해서 뭐랄까요. 공격할 태세가 되어 있는 게 바로 트럼프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바이든 보다 훨씬 더 강하게 할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장단을 맞춰줄 수 있는 장단을 맞춰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박수현 작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한테는 정말 옥동자 같은 거지. 옥동자. 장관들도 잘 모른단 말이야. 통상 장관 이런 사람들도 그냥 왜. 통상을 해야 되는데 장관이 그런 얘기하면 중국 애들이 갑자기 또 한국 상품 불매 운동하면 어떡해. 그런데 국회의원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그럴 거야. 원래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변하는 거기 때문에 괜히 뭐 욕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중국에서. 왜. 제가 무슨 수익을 해도 행정부 관료가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박수현 작가께서 국회의원 신분에서 얼마든지 중국을 욕을 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행정부 관료가 못하는 얘기들을 윤석열 대통령도 직접 못하라는 얘기들을 박수현 작가가 시원하게 해주는 겁니다. 트럼프 앞에서. 그럼 트럼프 입장에서는 한국 정부를 대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또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국회의원이니까 괜찮지 않느냐. 우리가 뭐 내가 얘기했냐. 아니면 뭐 통상 장관이 아니고 외부부 장관이 얘기한 것도 아니고 국회의원이 얘기한 건데 무슨 문제가 있냐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한동훈 장관한테 가장 지금 라이벌은 뭐냐면 이준석이지 않습니까. 당내에서는. 이준석. 이준석 신당이 수익에서 얼마라도 더 가져가면 큰일 나. 아예 망해야 돼. 제가 봤을 때는. 이준석 신당이 망하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카드가 뭐냐면 바로 박순혁이에요. 왜 박순혁이냐. 이준석이 가져갈 비례의석을 한석도 못 가게 가져갈 수 있는 분이에요. 바로 박순혁 장관. 그래서 이준석이라든지 이낙연 신당이 완전히 괴멸 수준으로 가게 만들 수 있는 정말 어떻게 보면 히든카드. 생활지도 못했던. 이준석이나 이낙연 신당이 생활지도 못했던 카드가 바로 박순혁이야. 박순혁이란 존재가 없었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한 대여석석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는데 박순혁이 국민으로 가는 순간 또는 박순혁이 금융개혁당을 창당하는 순간 그 사람들의 운명은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겁니다. 특히 박순혁 장관께서 야 내가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부하고 한번 믿어보겠다. 한번 해보겠다. 그리고 여의도 딱 그 뺄지 다 알고 정말 막 신현증권이라든지 이런 증권이 들어가서 막 아작내고 이러면요. 그냥 어떻게 보면 그 몰표가 다음 지방선거까지 간다는 얘기지. 대통령 선거까지 그냥 가는 거예요. 그 어떻게 보면 그 흐름이 한동훈 장관한테는 이준석이 제거해줘. 지방선거 이기게 해줘. 총선 당연히 이기게 하지. 총선 이기게 해줘. 이준석이 제거해줘. 지방선거 이기게 해줘. 그리고 대통령 선거까지 가게 해줘. 이건 그냥 옥동자 중에 옥동자인 거예요. 그래서 박순혁 작가가 한동훈 체제에 줄 수 있는 다섯 가지 이익을 생각하지 못하면 정말 너무 아깝다.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꼭 제가 박순혁 비대위에 박순혁 작가를 아 박순혁 비대위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에 박순혁 작가를 꼭 여의도가 포함되어 있는 영등포 의뢰 전략 공천을 해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바입니다.